어제 일본이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스페인에게 이기지 못하면 비기기만 해도 독일과 코스타리카에게 밀려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스페인 또한 일본에게 승리하지 못하면 조에서 2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득점이 필요한데 스페인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수비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득점을 해야 되지만 수비도 어느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우리가 더 애매한 상황입니다. 포르투칼을 상대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포르투칼도 우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2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과의 경기에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포르투칼의 공격수들에게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어제 스페인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되 여기서 수비라인은 약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비라인 자체가 너무 내려가 있지 않고 약간 올라와서 페널티 박스 위쪽에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비라인을 약간 높은 위치에 설정한 이유는 스페인이 공격을 하다가 스페인과 처음부터 맞불 작전을 하기에는 당연히 스페인이 전력이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 라인을 높여서 수비라인을 형성하게 되면 스페인의 공격을 약간 높은 지역에서 수비하고 여기서 스페인의 공격을 끊어내는 순간 수비라인을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약간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를 보시면요.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일본이 어제 경기를 할 때 분명히 수비적인 경기를 했지만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내리진 않습니다. 약간 수비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라인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수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스페인이 수비라인 안으로 패스를 넣었을 때 스페인이 수비라인 안으로 패스를 전개했을 때 순간적으로 스페인을 둘러싸면서 압박을 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게 되면 약간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약간 높은 지역에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본이 수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하지만 수비라인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이번 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때 우리가 이러한 수비라인을 볼 수가 있었죠. 약간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긴 하지만 수비라인을 올리니까 앞선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때 그리고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전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실 처음부터 포르투카를 상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해도 약간 수비라인을 높여서 상대의 공격을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끊어내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약간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전방에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이라는 전 세계에서 역습을 가장 잘하는 공격 자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손흥민을 활용해서 아주 파괴력이 높고 효과적인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수비라인을 내린 상태가 아니라 약간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일본이 좋았던 건 수비를 하다가 전반전에는 분명히 수비적인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90분 내내 공격적인 경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공격적인 경기를 할 타이밍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주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경기를 뒤집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사실 독일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독일전에서도 일본이 90분 내내 공격적인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공격적인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고 독일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던 흐름은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일본이 독일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전도 마찬가지고 순간적으로 경기를 뒤바꿔놓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봐도 5-4-1 전형을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 후반전이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갔느냐 왼쪽 라인에 나가토모 풀백을 빼고 미토마 공격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발 라인업에도 오른쪽 윙백에 이토준냐 공격수를 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이 되면서 3-4-3을 사용하는데 아주 공격적인 3-4-3이 됐죠. 최전방 3톱 그리고 좌우 측면 윙백도 공격수를 배치하니까 사실상 공격수가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미디필더 중 한 명도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하는 사실상 공격을 할 때는 6명의 선수가 공격수나 다름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도 순간적으로 일본이 교체를 통해서 아주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다 보니까 스페인은 어제 포백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공격할 때 6명의 공격 숫자가 올라오니까 스페인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았던 포인트거든요. 일본이 90분 내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생각해 놓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서 한 번 스페인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여 보겠다. 이 시간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제도 일본이 단 2분만에 역전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시면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정말 강력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전방의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점골이 나올 때도 스페인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데 일본이 모든 선수가 강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그러면서 스페인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데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나인 시몬 골키퍼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패스할 곳을 찾다가 특히나 자신의 앞쪽에는 패스를 받는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쪽에 있는 발대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대에게 패스가 가는 순간 발대 또한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나인 시몬이 발대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일본이 압박을 하면서 볼을 빼앗아내게 되죠. 이 장면에서도 보면 일본이 압박하는 선수가 벌써 7명 정도가 돼요. 스페인의 진영에서 7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위험성이 있는 압박이었지만 여기서 압박을 성공하니까 볼을 빼앗아낸 이후에 물론 도안리치의 슈팅이 좋았지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전골이 들어갈 때 보시면요 일본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공격 숫자가 애초에 엄청 많아요. 측면에서 일본이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때 이 상황을 보면요 스페인이 박스 안에 있는 선수의 숫자보다 일본이 박스 주변에 있는 선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페인도 어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보다 적으면 당연히 놓치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일본도 공격 숫자를 상대 수비수보다 많이 배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의 틈을 찾아서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수비 숫자가 적어지면서 아주 리스크가 큰 공격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 일본이 한 번 모험을 걸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험수가 통했습니다. 아까 장면을 보면 분명히 일본의 선수가 박스 주변에 스페인의 수비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는 선수가 발생을 합니다. 측면에서 미토마가 뛰어들어갈 때 일본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스페인이 순간적으로 미토마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미토마의 움직임을 놓치니까 미토마가 끈질기게 달려들어서 그리고 스페인의 수비수들이 미토마의 움직임을 놓치니까 미토마가 끈질기게 달려들어서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중앙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장면이거든요. 스페인의 박스 안에 있는 일본의 공격 숫자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공격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숫자를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모험적인 전술이 순간적으로 통하면서 역전골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90분 내내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모험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분명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공격적인 모험수를 두면서 경기 결과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황희조 이재성 정우영 이강인까지 분명히 좋은 공격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한 번 90분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 정도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황인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전과 우루가이전의 패스맵을 보면요. 황인범 선수가 언제나 패스의 중심이 되어주거든요. 이 패스맵은 우루가이전의 패스맵인데 확실하게 황인범 선수가 중앙에서 가장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나전에도 중앙에서 황인범 선수가 가장 패스의 큰 연결고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제 일본도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진 않았거든요. 점유율이 18%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볼을 가졌을 때 볼을 소유했을 때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니까 여기서 일본이 공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으니까 공격을 할 때 볼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가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순간 빠르게 전방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도 공격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패스맵처럼 황인범 중원에서 공격라인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황인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일본이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의 흐름을 또다시 보여줬죠. 한 경기에서 절대적인 강팀도 절대적인 약팀도 없다. 이 명제를 분명히 우리가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때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이길 때 티니지가 프랑스를 이길 때 호주가 덴마크를 이길 때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모습을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